오미자 놀라운 효능 10가지 오미자는 동양 전통 의약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약초로 5가지 맛을 지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면역력 향상부터 피로회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오미자의 10가지 대표적인 효능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면역력 강화 오미자에는 비타민c, 폴리페놀, 리그난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며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2. 간 건강 지원 간 기능을 개선하고 간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알코올성 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 해독 능력을 강화해 간 효소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간염 및 기타간 관련 질환을 예방합니다. 3. 항산화 효과 오미자에 포함된 리그난과 다른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암을 비롯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4. 스트레스 해소 오미자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수면 장애를 완화시켜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5. 피로회복 오미자는 신체의 에너지 생산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피로감을 덜어주고 체력을 증진하며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바쁜 일상에서 에너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6. 호흡기 건강 개선 기관지와 폐의 염증을 완화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감기, 기침,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심혈관 건강 증진 혈관을 확장하여 혈압을 안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문제를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8. 소화기 건강 지원 위장 내벽을 보호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불량, 위험과 같은 위장 문제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건강도 증진합니다. 9. 혈당 조절 오미자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식사 후 혈당 급등을 억제하여 당뇨병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10. 체중 관리 오미자는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방연소를 촉진하여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또한 신체 내의 수분을 균형있게 유지시켜 부종을 예방하고 체중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오미자는 단맛과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등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미자는 지름이 약 1cm이고 붉은 빛깔을 띈다. 좋은 오미자는 푸른색이 돌지 않으면서 수분이 부족해 찌그러진 모양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만졌을 때의 탄력이 있어 탱탱한 오미자가 좋은 오미자다. 대표적인 오미자 효능은 간 기능 향상, 피부 건강, 뇌 기능 향상, 암 예방, 혈액순환 개선 등이 있다. 오미자는 사과산, 시트로산 성분으로 갈증을 완화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능이 있다. 또한 오미자에 있는 뇌의 항노화 기능으로 기억력 증가, 치매 예방 효능과 피로회복은 물론 폐기능을 강하게 하고 진액어담 작용이 있어 기침이나 갈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오미자씨에 든 지방은 73%가 리놀레산으로 나타났다. 리놀레산은 몸에 좋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오미자씨는 오미자청 찌꺼기에 든 씨나 건조한 오미자 전체를 갈아서 샐러드나 반찬을 뿌려 먹으면 된다. 찬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새콤하다. 오미자 씨앗으로 기름을 짜도 좋다. 다음은 동의보감에서 전하는 오미자의 7가지 효능이다. 1. 허한 기운을 보충한다. 기가 허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피로가 심해지고 무력감에 시달릴 수 있다. 이때 오미자가 원기를 회복하고 기를 보여줄 수 있다. 2. 신장을 덮여 양기를 세게 하며 눈을 밝게 한다. 눈 건강은 대개 간과 신장과 연관되는데 오미자는 신장 기능을 좋게 하여 눈을 밝게 하는 데 도움된다. 또한 한방에서는 양기가 부족하면 몸이 쉽게 지치고 추위를 많이 타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오미자가 신장에 작용하여 양기를 세게 하는 데 도움된다. 3. 남자가 먹으면 정력에 좋다. 양기 부족, 즉 신장이 약해지면 배뇨 기능이나 정력, 발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이때 오미자가 양기를 세게 하여 신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정력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소갈증을 멈춘다. 세종대왕도 알았던 소갈증은 갈증이 심하고 목, 입술이 마르는 증상을 호소하는 병으로 오늘날의 당뇨병 증상인 다갈과 같은데 오미자가 진액을 생성시켜 이 증상을 다스리는데 도움된다. 5. 번열을 없앤다. 번열이란 안절부절못하고 화를 잘 내고 안정을 취하지 못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증상으로 오미자가 이런 증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된다. 6. 술독을 풀어준다. 오미자는 간을 보하여 술독을 풀어주고 숙취 해소에 도움된다. 7. 기침이 나면서 숨이 찬 것을 치료해준다. 특히 환절기에 자주 겪게 되는 기침과 갈의 증상을 완화하는데 오미자가 도움된다. 8. 그 밖에도 노화 예방, 수명 연장, 혈당 조절, 간염 치료 및 예방, 콜레스테롤 저감, 폐렴천식 치료, 설사, 발안, 발기부전, 멀미, 우울증, 허약체질, 당뇨, 빈욕, 거친 피부나 머릿결에도 좋다고 한다. 오미자는 긴 말 필요 없이 선약과 단약에 만병통치하기로다.